그룹 마마무 멤버 휘인 23 이 친부 사기 의혹에 입을 열었다. 휘인 소속사 아비 더블유 측은 이날 를 통해 휘인의 친부가 한가정의 풍비 박산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휘인은 저는 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면서 친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했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등한시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빚에 시달리는 등 가정은 늘 위태로웠다고 밝혔다. 이어 휘인은 이로 인해 부모님은 2012년 이혼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몇 개월 전까지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다면서 이혼부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 이전까지의 많은 피해를 어머니와 제가 감당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휘인은 몇 해 전 친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당시에도 저는 어머니와 나에게 더 이상 피해주는 일롭게 달라 서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그 이후 몇 차례 연락이 왔으나 받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몇 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 교류도 없었을 뿐 덜어 연락이 오간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저는 친아버지가 어디에 사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사실을 접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상해 원만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마무 멤버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휘인의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품비박산났다는 주장이 당긴 글이 확산했다. 글쓰니는 마마무 아버지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는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카라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라며 저희 아버지는 화물을 보낼 사람과 화물 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활산소를 운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컨테이너 회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거래하던 업체 중 하나였지만 신뢰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 저희는 후불결제 자체를 거래했다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자기 딸이 마마무란 걸그룹이라고 자랑하면서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이 유명한 유인이 어느정도 믿고 선거래를 진행했으나 그 후 몇번의 결제를 밀리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대금 지급이 늦어져 아버지가 화물기사들의 독촉전화에 시달렸다며 아버지는 힘들어하다가 가족력이 없음에도 최장암 상기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버지는 항암 치료 때문에 앙상하게 마른 다리로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읍에 있는 공장에 찾아가 사정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지급을 미뤘다며 우리 회사는 파산 직전에 가족은 품비 박산이 났는데 휘인의 부친과 휘인 부친의 친형은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고 한다고 적었다 됐으니는 이 글과 함께 전주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원고액의 1772만 9천원을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당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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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당 pergi Dusk